저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의 사건들, 그날의 사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한 부르짖음을 본 유대인 구경꾼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하면서 조롱하거나 또는 흥미롭게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50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을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죽으셨는데 그 마지막 외침은 누가와 요한이 기록한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마지막 한마디 외침을 외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시작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무나 쉽게 이 모든 것들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앙적인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생애를 읽고 또 듣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또한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조금 더 객관적인 위치와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쉽게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또한 더욱 무겁게 그리고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밝히기보다 몇 가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의 이러한 진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외치신 후에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가지 사건만 일어나도 보통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은 이전까지 없었던 여러 가지 특이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때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 내부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나누는 휘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이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향로를 들고 그 안에 불을 지피고 향을 피워서 연기로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우고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그 염소, 속죄소의 염소의 피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뿌렸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휘장한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이 가열에서 막은 것입니다. 추레국기 26장 33절에서 하나님은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러운 죄인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죽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설치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대세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자신의 허리에 밧줄을 묶고 종을 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실 그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가리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진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만약 지진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진 것이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이 없이 찢어졌어야 합니다. 좌우로 지진이 흔들렸을 경우에는 좌우의 방향으로 찢어졌거나 아니면 상하로 지진이 흔들렸을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가 아닌 상하에서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정한 방향으로 찢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인위적으로 휘장을 찢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휘장이 왜 찢어졌을까요?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을 마태는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휘장의 기능이 이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일로 인해서 휘장의 기능이 모두 끝났기 때문입니다. 휘장의 기능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아주 티끌만한 죄도 침범할 수 없는 거룩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어떤 죄도 어떠한 죄인도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인 인간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거룩하심을 마주하게 되면 두려움에 떨고 죽게 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의 종이었던 모세조차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셨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그 즉시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휘장이 가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휘장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휘장 안으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제사장들은 휘장밖에 볼 수 없었고 일반 백성들은 그 휘장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휘장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찢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인간이 이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자신은 지성소 안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죄인인 인간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나아갈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그 외침을 본인의 복음서에 기록할 때에 테테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헬라의 영수증에서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리우고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재가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휘장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그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과 구원의 표현으로 묘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쓸모없어진 휘장을 하늘에서부터 잡고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다 없애신 것입니다. 이러한 휘장과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휘장의 찢겨짐을 동일시함으로써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죄인인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염소의 피가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을 휘장 한가운데 열어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예수님 자신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 한가운데를 찢으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참으시면서 이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과 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들여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큰 특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피의 대가로 주어진 큰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어떠한 막힘도 없이 가림도 없이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큰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전까지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큰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에 얼마나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휘장 한가운데로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살길은 뒤로 한 채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보다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잊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수정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시는 우리 아연교의 모든 성대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실 그때에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때에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마태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그때에 또한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성도들 역시 죽음에서 부활하였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적 구원의 사랑이 이루신 죽음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시작을 알리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그날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가능해진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셨고 이어서 죽었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부활의 전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때의 지진을 통하여 무덤의 문을 여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때의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여서 독자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그날, 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의 누명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제사장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죽으신 이후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고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소망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마태가 기록한 그날 그 사건들을 통하여 깨닫게 된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향해 질주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에서 부활의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이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거짓말이었다면 마태는 이것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특별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그것이 그 죽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소문이 다 났겠죠. 그러면 마태가 이것을 거짓말로 기록했다면 정말 죽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일이 없었다면 이 성경이 그 시대에 읽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일이 없었다면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이런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주고 있었을 때 이것들을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태복음의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진리이며 사실이며 이것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아영교회의 모든 선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판받을 세상을 향해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죽음에서 살아난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던 것과 같이 영적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증언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